그럼 지금부터 윈도우에서 Node.js 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의 홈페이지는 nodejs.org 입니다 이리로 들어오셔서요 여기 다운로드하는 버전 중에서 ATS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읍시다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죠 조금 기다렸다가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서 Next 버튼을 누르시고요 약관에 동의하시고 Next 그리고 Node.js 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한번 슬쩍 보시고 Next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Next 그리고 Install 그럼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겠죠 설치가 끝났다고 나오니까 피니쉬를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Node.js가 잘 설치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걸... 아니죠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용어는 뭐냐면 컴퓨터를 명령을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터미널 콘솔 이런 이름들로 불리죠 여기서 node-v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설치한 Node.js의 버전이 뜨면 설치에 성공한 것이고요 node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저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Node.js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콘솔 로그 괄호 1 더하기 1을 하면 저 콘솔 로그는 뭐 하는 그 명령이냐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기능이에요 엔터 숫자 2가 뜨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는 Ctrl C를 두 번 누르면 나가게 돼요 또는 .exit을 타이핑하시고 엔터를 쳐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의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node.js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 폴더 안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하게 될 여러 가지 예제들을 저 폴더 안에다가 우리는 놓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저는 Atom이라는 에디터를 쓸 건데요 이 에디터의 프로젝트 폴더로 이 디렉토리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add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여기에서 데스크탑으로 가서 node.js를 선택하고 셀렉트 폴더를 하면 왼쪽에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helloworld.js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이렇게 helloworld.js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이거 있죠 console.log 1 더하기 1 그리고 저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node.js로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 타이핑하는 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작업은 파일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놓고 node.js한테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니까 저 파일에 있는 걸 실행해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여기 우리 터미널 콘솔에서 여기 표시되는 이게 뭐냐면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가 어디인가요? 저는 c드라이브 밑에 users라는 디렉토리 밑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면 그 명령은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대상으로 실행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데스크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스크탑으로 가려면 이렇게 더블클릭하고 node.js까지 다시 들어온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의 경도가 나올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오른쪽 클릭해서 copy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지금 디렉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렉토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c, change, d, directory 한 칸 띄우고 우리가 복사한 것을 여기다 붙여 놓기 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붙여 놓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이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dir이라고 치면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js가 보이죠 즉 우리는 이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node.helloworld.js 하고 엔터를 쳤을 때 보시는 것처럼 숫자 2가 뜨면 여러분은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node.js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면 여러분은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node.js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